정근후 복화 1회 16 응 안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큐브 아니었나 저건 자 시작 플루트 외래어죠 그냥 플루트 계속해서 큐브 쓰기 시험 잘 치세요 네 유가 뭐 중에 뭐 된거에요? 유 중에서 유 됐고 씨는 뭐 중에 뭐 된거에요? 스크 중에서 크 됐죠 혜리야 여기 프린터 나왔다 계속해서 큐트 수고했어 안녕 큐트 씨는 뭐 중에 뭐고 스크 큐트 계속해서 퓨즈 에스 예 안녕하세요 에스는 뭐 중에 뭐 됐어요? 즈 계속해서 유가 우어 중에 유 되는 애들 뭐하는거 같애? 안녕 계속해서 튜브 관이라 그래서 좀 어려운데 텅 비어있는걸 얘기하는거야 속이 텅 빈걸고 뭐라 그런다? 튜브 속이 텅 비어있잖아 튜브 속이 텅 비어있으니까 그 안에 공기 바람을 넣고 우리가 두실두실 떠일 수 있는걸고 뭐라 그런다? 튜브 관이 텅 비어있는거야 Mill Mill 그렇지 MIUAL 며is 얘도괜해서 무걸? 응 j u j j j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쓴다? j u n e 오우 스펠링부터 기억났습니까? 준 5월이죠 계속 계속 곡조요? 피아노 뚱땅 뚱땅 뚜드리는 소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게 좀 어려워요? 네 튠 튠 이게 튠이야 튠이 뭐죠? 음악소리라고 생각하면 돼 음악소리 튠 튠 이렇게 해서 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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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그 뭐야 앵 소리에요 뮤트 뮤트는 아까 나왔는데 소리나지 않는 뮤트 뮤트 모자 예은이 오늘 100점 맞았는지 무련독이 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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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줄까? 디 듀 듀 듀 됐습니까? 어? 가만히 있어봐 예은이.. 이거 했던거 아니네 새꺼네 이제 해야되겠네 언제 했어 이 거를 놔라 응? 듀 듀 이제 쥬운엔 됐습니까?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구요 시슥이 시험 잘 치세요 이거는 나랑 같이 안했잖아 예은아 빨리와